안녕하세요 연필쌤 입니다.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다항식의 나눗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문제부터 읽어야 되겠죠 자 항이 지금 여러 개인 친구가 있네요 자 항이 여러개 만을 다 자를 써서 다항식이에요 자 다음에 다항식을 이걸로 나누었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첫번째 목 그 다음에 나머지 총 두가지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려워 하지 마시구요 자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식으로 적어 줘 볼게요 자 빠르고 정확하게 적어 주세요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눈대요 되셨나요 이 다항식을 이 다항식으로 나눈대요 자 나누기 표시 했죠?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숫자와 차수를 맞춰 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x 제곱이 있는데요 자 이 x 제곱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서 3x 3제곱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지금 숫자 그렇죠 1이 생략되어 있죠 자 그럼 1에다 뭐를 곱하면 3이 되죠? 그렇죠 3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3개가 있는데요 여긴 x가 2개가 있다네요 그럼 몇개가 더 필요하죠? 딩동댕동 1개 그럼 여기다가 x를 더 써주세요 자 그러면 x 제곱 곱하기 3x는 3x 3제곱 그 다음에 또 분배 하셔야죠 x 곱하기 3x는 플러스 3x가 2개죠 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3x는 마이너스 3x 상수 부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상태로 넘어가는 건데요 자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뭐 해주시면 되냐면 빼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3x 3제곱 3x 3제곱 빼주면 없어지죠? 그래요 이렇게 없애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죠?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니까요 자 그럼 2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겠죠?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은 플러스 2x 상수 부분은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x 제곱을 없애보려고 할게요 우와 그런데 정말로 x 제곱이 있네요 자 없앨 수 있겠죠?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를 없애고 싶으면 자 여기 지금 플러스 1이니까 누굴 곱해주면 될까요? 그렇죠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여기 x 제곱인데요 여기도 x 제곱이래요 똑같죠? 그러니까 그냥 1 자 그럼 마이너스 1만 곱해주시면 되네요 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호만 바뀌죠? x랑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 자 두식을 또 뭐해줘요? 그렇죠 빼주세요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되죠? 없어지네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2 플러스 1은 3x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 그럼 4 마이너스 1은 플러스 3 자 그 다음에 이 3x를 없애볼게요 그런데 어때요? 여긴 지금 차수가 x의 제곱 2차인데요 여긴 1차죠 2차를 1차로 만들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어떤 수를 곱해서 이 친구를 없앨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결과를 해볼게요 자 이 친구의 몫은 누구고요? 그렇죠 여기 위에 있는 이 친구가 몫이죠? 자 답 적어볼까요? 자 몫은 3x 마이너스 1 자 나머지는요 그렇죠 계산 쭉쭉쭉쭉 하고 남은 친구 여기 있죠? 이 친구가 나머지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3x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자 차수랑 숫자 맨 앞에 것만 맞춰주시면서 빼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다 그러면 거기까지 되셨을까요? 자 다음 문제예요 제가 방금 풀었던 문제에서 조금 변형을 해봤는데요 어떠한 점이 달라졌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볼게요 우선 문제를 쓸 건데요 자 이 친구를 이 친구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래요 그러면 식을 써볼게요 3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4를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눌 때 몫과 그에 대한 나머지를 구하라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이 친구 지금 보면요 x 세제곱 제곱 x3 x2 x1이 있나요 지금? 없죠 3 2 1 상수인데요 지금 x가 없죠 그럴 때는요 칸을 한 칸 비어 놓으시고 플러스 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적어볼까요?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어떻다고요? x 세제곱 x 제곱 그 다음에 x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칸 비어 놓고 해주시면 되세요 자 키포인트에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자 맨 앞에 거 없을 거예요 3x 세제곱 만들려면 이 친구에다가 뭐를 곱해야 돼요? 그렇죠 3 그리고 x가 2개고 여기 3개니까 1개 곱해 주세요 자 그럼 분배하면은 3x 세제곱 x 곱하기 3x는 플러스 3x 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3x는 마이너스 3x죠 그러면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지금 여기 상수 부분 없대요 없죠? 그럼 그냥 이대로 넘어가시면 되세요 자 두 개를 뭐 해야 돼요? 그렇죠 빼줘야 되겠죠? 없어지고 자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죠? 그럼 2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x 제곱 자 여기 없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3x 상수는 그대로 플러스 4 내려오면 되겠죠?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마이너스 x 제곱을 만들어 볼게요 자 x 제곱에다가 뭐를 곱하면 마이너스 x 제곱이죠? 그렇죠 마이너스 1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죠? 마이너스 x 제곱 x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죠? 자 이 친구 두 개 또 뭐해요? 그렇죠? 빼주세요 자 그럼 두 개 없어지고요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3 플러스 1은 4x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 그러면 4 마이너스 1은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몫은 누구고요? 그렇죠 이 친구죠? 3x 마이너스 1 그럼 나머지는 누군가요? 그렇죠 이 친구죠? 4x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뭐예요? 자 x 세제곱 x 제곱 그 다음에 x가 있어야 되는데 자리가 없다 그러면은 비워놓으시고 그 다음 거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키포인트니까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바이바이